이번에는 뭐죠? 한 번 더 편해져요.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뭘까? 뭐 어쩌?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한 번. 클릭해서 드래그. 조용히 드래그. 조용히 드래그. 조용히 드래그. 조용히 드래그. 위치가 없으니까 포지션에 레이어를 쌓아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자 이제 분실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시고요. 이게 다른나가 있으면 다른나가 아니라 눈부. 눈비를 벗고. 이쪽에 분실자 되는 걸 조금 더 커버하셔더라면 얘를 벗고 눌려도 돼요. 눈비를 따줬으면 안 지어야지. 네. 자 468. 468. 5. 자.